부산에 살아서 강원도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온 김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259의 의미는 뭐예요, 선생님? 번지. 아, 번지 써요? 네. 아, 부산에서? 네, 부산에서 강원도 오기가... 여기 이렇게 4분이 부산에서 오시면 됩니다. 아, 그러세요? 어, 부산에... 큰 맘만 보아야 돼, 오십니다. 여기에, 이거 봐봐. 구멍에다 이거 하려고 구멍을 만들어 놓았나 보다. 이때까지, 아니지, 아니지. 구멍이 있으니까 걔들어 올려놔. 그런가?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보물찾기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영상은 제과장에서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상대모. 약간 강릇채가 비싼거 같아. 편하다, 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